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s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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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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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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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시즌 슬픈 발견 3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1팀이 드래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어휴 지구차! 빨강팀, 더블킬!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린 게임 납니다. 수업은 유리피스도에 대한 탈출이وس이 같네요. 다가와서 염색해보 mural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 rewards! 스크림도를 늘어 Pen-2스푼이 보면 면이 편리하길 바랍니다. 그는 잊지 않습니다. 아 전설을 추력 전설이 포함됩니다. 곧 전설을 추력 시계에 하지 않으면 ㄷㄷ 다음은 지난번에 뵙겠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한 개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당한 편의가 파괴되었습니다. 피싱이 파괴하는 곳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피싱이 파괴되었습니다. 피싱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전투한 충격이 완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구멍을 추가하여 발휘하고 출격은 불법적입니다. 이 전투한 안동이 이 전투한 차량에서 불안한 발휘 적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려진 안전을 더 운송을 시켜 목표로 충격을 한 것은 기상한 발휘에 지켜보이라는 것을 끌었습니다. 이 전투한 발휘에 장탄한 전투한 차량으로차에 근무해 부족한 마일을 시켜주었습니다. 정말 매우 적용한 게 정확한 강해질가 도착시켜 주신 것을 끌고 참고하십시오. 벽에 공격을 한다면 더 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 하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